2022년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이에 시작 2022년 10월 9일 초등부 강단 제목요. 시작 랩런트 24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영적 서밋 40일 몇 주차요? 3주차 우리 지금 40일 3주차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오늘 아까 질문할 랩런트 있는데 그 질문할 랩런트하고 전사님하고 이번 주에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반드시 이거 타임 테이블 해볼 수 있도록 미션 줬어요. 그래서 이거 한 랩런트들 선물 줄 건데 지금 선물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시스템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보면 40일 집중훈련 타임 테이블에다가 이름 적어놓습니다. 우리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혹은 못 했어요. 괜찮아요. 3주차 하고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하면 된다. 그러면 3주차 때 한 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한 것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내가 한 번 한다. 그럼 다음 주도 한 번 하고 그 다음 주도 한 번 하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아니에요? 시스템이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시스템.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한 만큼만 해서 올리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타임 테이블 한번 봅시다. 이름 적습니다. 반 이름하고 이름 적고 이번 주에는 3주차 10월 9일부터 15일까지예요. 그 뒤쪽에 한 번 봐봐요. 종이. 뒤쪽에 이름 적고 이번 주는 우리 초등부 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지금 몇 명 랩런트들은 계속 올려줬는데 저는 사임한테 개인적으로도 올려줬는데 약속했어요. 어제도 우리 랩런트들하고 몇 명 만나서 아이스크림 먹고 케이크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약속했어요. 다음 주에 꼭 해서 올리자고 한 번이라도 하면 올리기로 약속했어요. 어제 자 한번 보면요. 1번은 뭐죠? 시작 몸 1번 뭐예요? 시작 뒤쪽에 하고 있어요. 뒤쪽 능아. 뒤쪽에 1번 시작 몸 살리기 그러면 지난주 주일 날 무슨 운동했나요? 혹시 기억나는 랩런트 있어요? 승아 무슨 운동했어요? 컵라면 태권도 아 태권도 주일 날 태권도 했어요. 집에서 그럼 월요일 날 아 숙제했죠. 그러면 주일 날 내가 걸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어제 운동하셨다 손 들어볼까요? 선생님 중에 두 분만 하셨네요. 아 세 분? 세 분만 하셨네요. 그러면 토요일 날 운동하셨으면 걷기. 이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했으면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안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성훈아? 엑스. 안 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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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요. 자 2번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과 2번은 뭐예요? 보금 선구 쓰기. 그러면 우리 주부에 보금 선구 쓰기 있어요? 없어요? 했죠? 지난주에 했죠? 그러면 한 구절 적고 동그라미 하면 돼요. 그럼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여기 우리 한 번 봅시다. 보금 선구를 강기네. 월요일 날은 몇 장 적죠? 1, 3, 8. 세 구절 적고 동그라미 하면 돼요. 쉬워요. 그런데 나는 쓰는 게 싫어. 쓰는 거 귀찮아. 그러면 읽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읽어도 돼요. 눈으로 보고 읽든지 소리내요. 읽어도 돼요. 자 3번 시작. 3번 뭐예요? 영적 세계. 오늘의 기도 수첩이에요. 그러면 기도 수첩을 지휘에 월요일 날 했으면 동그라미 하고 시간은 아침에 했다. 혹은 화요일 날은 밤에 했다. 혹은 수요일 날은 낮에 했다. 그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런데 목요일 날 못 했어요. 그럼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다음에 초정부 말씀 묵상은 영상 보든지. 아니 영상 너무 길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적은 이 종이 있잖아요. 종이 한 번 보는 거예요. 제목하고. 제목하고 본론하고 말씀 한 번 보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하고 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세 번 했어요. 그럼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아니에요? 시스템이 된 거예요. 세 번이나 했어요. 그렇죠? 쉬워요. 자 그럼 4번. 4번 뭐예요? 오늘의 찬양. 제목 이번 주에 우리 다 같이 아까 성가대게 했던 찬양 합시다. 적어 놓으세요. 말씀대로 되리라. 적어 놓습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대로 되리라 찬양을 듣든지 아니면 부르든지 아니면 피아노를 연주하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한 번 하면 돼요. 말씀대로 되리라. 적어놔요. 적어놨어? 말씀대로 되리라. 적고 한 번 들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X 뭐예요? 동그라미. 그렇죠? 자 상구상 기도면 어떻게 해요? 듣기 혹은 읽기 혹은 하기. 자 상구상 기도하고 학교 간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어? 하고 갔어요. 어? 자 학교 갈 때 아침에 내가 매일 하고 간다. 그러면 세팅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어떤 친구는 아침에 항상 상구상 기도하고 학교 출발해요. 이미 시스템이 세팅이 됐어요. 그 친구는 된 거죠. 자 5번 뭐예요? 오늘의 독서예요. 독서. 무슨 책 읽죠? 윈, 세계사, 한국사 등인데 만화 해도 돼요 안 돼요? 만화. 만화 해도 되죠? 만화 읽고 여기 적으면 돼요. 만화. 무슨 만화 있어요? 재밌는 거. 뭐 흔한 남매 이런 거 봤어요. 괜찮아요. 흔한 남매. 흔한 남매 적어놓으세요. 알겠죠? 나는 흔한 남매 봤어요. 자 6번 뭐예요? 오늘의 공부인데 여기에는 기초를 하는데 아까 전에 어떤 랩런트하고 얘기했는데 원래 4학년인데 3학년 거 지금 하고 있대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1주차 때 존사님이랑 공부 시작했는 랩런트 벌써 책 한 권 끝냈어요.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화요일 날 만나면 다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거 할 거예요. 한 권을 끝냈어요. 엄청.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공부한 거. 만약에 나는 그거 좋아하잖아. 음악 좋아하잖아. 음악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음악 좋아하잖아. 미술 좋아해요? 안 좋아해? 그럼 뭘 좋아해? 체육? 체육했다. 그러면 체육했다 적어놓으세요. 알겠죠? 음악도 적어놔도 돼요. 나는 피아노 학원 갔다. 예은아. 피아노 학원 갔다. 그러면 이거 하면 돼. 동그라미. 꼭 수학? 영어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일곱 번째 뭐예요? 시작. 다시 크게 일곱 번째 크게 시작. 내가 기도하고 있는 친구. 혹은 내가 그날 이 친구는 내가 도와주고 싶다. 혹은 내가 이 친구 그날 연필을 못 가져와서 빌려주고 싶다. 그것도 도와준 거예요 아닌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친구 없는 친구한테 인사해 줬어. 그것도 도와준 거예요. 좋은 사람이 어렸을 때 학교를 갔는데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좋은 사람이한테 와서 뭐라 했냐면 너 나랑 친구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좋은 사람이 그 친구 아직도 있지 못하는데 그것도 무슨 스케줄이에요? 사람을? 스케줄. 이거는 지도자로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슨 스케줄이요? 사람을 살리는 스케줄. 학교에서 선생님 심부름 도와주는 랩런트 한번 손들어볼까요? 학교의 반, 반의 선생님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친구들. 오, 많이 있네. 이런 것도 무슨 스케줄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스케줄. 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도와드리고 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 뭐예요? 잠들기 전에 메시지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 돼. 그래서 지난주도 전사님 가서 그냥 누워가지고 불 끄고 누워서 같이 찬양 한 개 틀어놓고 묵상했어요. 몇 분 했냐? 한 5분 했나 싶었는데 10분, 15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이거 여덟 가지. 몇 가지요? 여덟 가지 가지고 40이 집중해요. 그러면 이번 주 성경구절은 뭐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거 40에 집중 이 테이블 볼 때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기억합니다. 알겠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줄쳐놓습니다. 이제 예배 거의 다 끝나가요. 5장 17절. 오늘 이거 했으면 거의 다 한 거예요. 5장 17절에 줄쳐놔요. 여기 여기 뒤에. 타임 테이블 밑에 40의 집중훈련 글자 밑에 이거 딱 줄쳐놓고 이번 주에 계속 암송하세요. 알겠죠? 줄쳐놓고 계속 암송하고 여은이도 보내세요. 존사님한테. 알겠죠? 여기 선생님, 남순영 선생님 반은 남순영 선생님한테 보내서 존사님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죠?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공부하는 이게 너무 쉬워요. 존사님이 사실 이거 책 이거 두 권 끝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끝냈어요. 매일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정확하게 10시 넘으면 문자가 딱 올라와요. 사진 9개 올라옵니다. 자, 우리 이제 뒤쪽에 넘어갈게요. 뒤쪽에 넘어가서 우리 이번 주 강단이죠. 따라합니다. 강단 말씀은 이번 한 주간에 정확한 답이다. 알겠죠? 우리 강단이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존사님이 걱정되는 부분 하나 있었어요. 존사님이. 그런데 지난주에 2부 예배 딱 가서 앉아서 말씀 듣는데 단임 목사님이 존사님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딱 나가는데 존사님 마음에 확신과 답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 있었던 일들 그리고 다음 주간 있었던 일들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강단 말씀은 정확한 답이에요. 답이에요. 알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이거 통해서. 자, 우리 서론에 봅시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안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12절을 줄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안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주의 손에 있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우리는 지금 따라합니다. 언약의 여정 우리는 언약의 여정에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언약의 여정의 길에 한 부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일어나가실 영원한 언약 속에 오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거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지나간 거 있었던 일들이에요. 지난주간에 있었던 일들 혹은 내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과거 영어로 하면 past 지나갔어요. 따라합니다. 지나간 거 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투데이고요. 그러면 미래는 아직 온 거예요? 오지 않은 거예요? 퓨처리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요. 우리는 이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하나님 봤을 때는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봤을 때는 전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죠? 오늘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 집에 갈 거를 정해놨어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를? 부모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거는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번 주간에는 한 가지 딱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어떤 문제 사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때 있고 엄마한테 혼날 때 있어요? 없어요? 혼날 때 있어요. 그리고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힘들고 짜증날 때 있어요. 근데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이때 실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이번 한 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뭐였죠? 그리스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다락방을 갔는데 거기 있는 어머니는 계속 매일 그리스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정말 감사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그리스로 충만케 하옵소서 요건 지난주였잖아. 그치? 그러면 이번 주에는 뭐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해하고 어렵고 힘들고 엄마 아빠 좀 이상하고 엄마 아빠 혼내고 부부싸움하고 괜찮아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집이 좀 망할 것 같아. 엄마 아빠 이러다가 너무 많이 싸우면 우리 집 망할 것 같아.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내 인생도 모든 것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지나간 건데 오늘 한 번 봅시다. 자 보는데 오늘 내가요 따라합니다. 성삼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요거를 오늘 내가 누려요. 하나님이 성삼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삼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요 어떻게 역사하시죠? 보좌의 축복으로 아홉 가지로 나에게 역사하세요.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의 빛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냥 언약 붙잡을 때 성삼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세요.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가 내게 임하면 나는 뭐가 되냐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가 증인이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증인이 되는 자리에 딱 세워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요. 이 축복을 24 행복한 시간으로 또 25의 하나님 나라의 응답으로 영혼의 작품으로 남겨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주세요. 그 언약 잡고 있으면 이 성삼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에게 나타나고 보좌의 축복과 또 증인의 24 25 영혼의 응답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따라합니다. 237과 치유와 서밋 이 세 가지 우리 살아가는 이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여기에 영양주는 랩런트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의 과거가 지나간 건데 이 과거가 뭐가 되냐 따라합니다. 발판 발판돼요. 디딤돌 발판돼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 괜찮아요. 실수도 괜찮아요.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건데 사람들은 뭐라 하죠. 근데 상관없어요. 과거는 발판이고 오늘 내가 오늘 지금 이 138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 미래의 영혼에 뭘 남기냐 따라합니다.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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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작품 인생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본론 보겠습니다. 본론에 이어져서 따라합니다. 과거를 정복하세요. 따라합니다. 오늘을 정복하세요. 따라합니다. 미래를 정복하세요. 이번 한 주간은 이거 세 가지 딱 기억합니다. 이 메시지하고 같이 이어지는 거죠. 과거, 오늘, 미래. 이번 주는 뭐라고요? 과거, 오늘, 미래. 아주 쉽죠? 2사에서 43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밑에 본론의 1번. 2사에서 43장,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이니. 여기 새 일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새 일.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상처도 실수도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냐? 새 일을 행하겠대요. 그 다음 시작.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하십니다. 광야의 또 사막의 그게 무슨 말이냐.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응답과 답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과거는 발판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따라합니다. 상처는 암이에요. 영적인 암이에요. 어렸을 때 내가 받았던 상처 혹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영적인 암이에요. 그런데요. 이 상처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상처, 나의 질병, 가문의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뭐죠? 복된 소식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대신 그리스도 밖에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도둑 알아요? 옛날에 집에 어릴 때 한 번 도둑 들었는데 그 문을, 그때 당시에는 문을 키로 잠그는 문이죠. 요새는 버튼이죠. 근데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도둑이 키를 열고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오는가요? 혹시 도둑 집에 한 번 들어와 본 적 있는지? 아, 있으세요? 요새는 도둑 잘 안 들죠.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 했냐?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뭐를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생명의 복음 절대로 안 돼요. TV에 나와서 상담 받는 거 이번 주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터질 때까지 밥을 먹어요. 위가 터질 때까지 피자, 짜장면, 탕수육 먹어요. 이상해요? 아닌 이상해요? 이상해요. 자기 자신을 먹는 걸로 자해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죠. 이 생명의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유일한 복음 한 개, 두 개 아니라 하셨죠? 한 개, 두 개, 세 개 아니에요. 유일한 복음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 상처, 영적인 암은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혹은 사람의 말로 해결할 수 없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합니다. 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몬에서 혹시 상처 튀어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상처 튀어나올 때 있어요. 전사님도 한 번씩 튀어나올 때 있어요. 열받을 때 튀어나올 때 있는데 그때마다 뭐하냐?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딱 고백합니다. 알겠죠? 딱 튀어나올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가난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돼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항상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항상 함께 해. 그래서 과거를 정복해라. 따라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항상 함께 하세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요. 혹시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고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사단 떠나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 떠나가. 우리 애들 괴롭히고 무기력하게 하는 사단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을 정복하는데 오늘 정복하는 일곱 가지 있죠. 1번부터 7번까지 우리 오늘 정복하는 묵상 비밀 일곱 가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 의미, 집중, 능력, 치유, 보자, 시공간, 초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반드시 평안한 시간 가져야 돼요. 평안한 시간을 내가 가지든지 내가 못 가지면은 엄마가 그 시간을 갖게 해줘야 돼요. 엄마가 그 시간이 안 되는 랩런트들은 선생님이나 전우사님이 평안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 절대로 요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시끄럽고 떠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요 시간에 딱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무슨 시간? 고요한 시간. 전우사님이 랩런트 만나서 같이 성경구절 썼어요. 성경구절 썼는데 물어봤어요. 이거 쓰는데 마음이 불안하나 아니면 마음이 편안하나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글씨를 쓰니까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이거 성경구절 보금성구 쓰고 요거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여덟 가지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는데 세리의 마음이 불안하드나? 세리? 편안하드죠. 시끄러웠어요. 세리? 시끄러웠나? 할 때. 안 시끄러워요. 맞죠? 그냥 조용히 내가 하면 돼. 그게 뭐냐?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이죠. 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뭐를 찾냐? 내가 40일 집중한 의미를 누려요.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전도운동 이여나갈 랩런트고 우리 집은 알류티씨다. 알겠죠? 우리 엄마 아빠 예수 안 믿어요. 괜찮아요. 전도사님도 어릴 때 아빠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거 반대했는데 지금은 예수 믿어요. 그게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전도운동할 랩런트다. 의미를 가지고 뭐하냐? 따라합니다. 집중. 지금 예배드리는데도 사실 집중이 잘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아침에 와가지고 막 앉아가 예배드리려고 하는지 잘 안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강단 예배 들어가 보면. 근데 따라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팅해요. 내가 1분, 1분 집중할 수 있다. 근데 이 1분이요? 2분이 돼요. 어떤 친구가 수학 문제 푸는데 처음에 푸는데 한 3분 걸렸거든요. 3분이 걸렸어요. 그만큼 3분이 걸린다는 말은 집중한 거에 안은한 거예요? 집중을 잘 안 되는 거지. 처음 할 땐 집중 안 돼요. 근데 3분을 했는데 2주차까지 했죠. 지금은 몇 분을 푸냐? 30초 만에 풀어요. 계속 집중이 생겨요. 그래서 1분 한 것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시스템을 나한테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맞게. 그러면 어떤 친구는 노래를 틀어야 집중이 돼요. 이게 묵상 노래 틀어야 집중이 돼요. 그러면 노래 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노래 틀고 하면 돼. 노래 틀고 찬양 틀고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집중 안 돼요.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피아노를 쳐야 돼요. 그럼 피아노 치면 돼요? 안 돼요? 피아노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집중을 세팅해요.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 능력과 치유와 보좌와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따라합니다. 위드 무한대의 묵상운동 이거 WRC 때 받았던 말씀인데 계속 묵상운동, 묵상운동 수의회배 때 김진영 목사님도 묵상운동 얘기하셨어요. 삼단체가 지금 이 명상을 가지고 금, 토, 일마다 모여가지고 접신한다고 그랬죠. 따라합니다. 무한대의 묵상운동 그래서 아침에는 뭐하라고 그랬죠?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받아들이고 낮에는 어떻게 해요? 받은 거를 받은 거 어떻게 하고 성훈아 전달해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관련된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잔소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잔소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누리고 있으면 전달되고요.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할까요? 밤에 집중해요. 랩너트 한 명은 전노산이 초등보로 와서 계속 메시지 하는데 밤마다 항상 미션 하면 올려요. 항상 올려요. 기도문도 올리고 전산이 수술했을 때도 기도하고 올려요. 맨날 올려요. 맨날 올립니다. 우리 랩너트들 하는 거 선생님들이 카톡방에 맨날 올려요. 기도서 접한 거 맨날 올라와요. 근데 전산이 그거 맨날 올려요. 그럼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근데 계속 봐요. 아 이 랩너트 기도하고 선생님 올리시고 그 선생님 두고 기도하고 알겠죠? 그래서 딱 요거 하는 세팅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다음 뭐죠? 인마누엘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죠. 세 번째는 뭐죠? 원네스로 모든 것이 아 니 때문에 그랬다. 내 인생이 니 때문에 그랬다. 그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집 왜 어려워요 하나님? 왜 우리 집 왜 이래요?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전사님 딱 붙잡은 게 뭐냐?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우리 집을 나를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질문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내 의견 내 의견 내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의견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3번 그럼 미래 정복 되죠. 이거는 되어지는 거죠. 따라합니다. 보금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문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다고 정확하게 오늘 말씀 주셨어요. 그게 답니다. 따라합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답이냐. 보금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에요. 다 살릴 수 있어요. 2, 3, 7 나라 우리 가정 나 자신 다 살릴 수 있는 게 보금이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랩런트들 싫어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짜증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어요. 맞죠? 근데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문제 되지 않아요. 우리 집에 돈 없는 거 문제 되지 않아요. 뭐 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돈 없는 게 문제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요. 공부 못해요. 공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문제 돼요? 안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결론 자 결론 우린 뭐 하고 있죠? 40일 집중 몇 주차 지금 거의 6명의 랩런트가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부에서 전도사님 사실 40일 집중하면서 교역자 한 명 전도사님 한 사람 그리고 교사 한 사람 교사 한 사람 하면 돼 교사 한 사람 한 명 하고 있어요. 계속 보내요. 그리고 랩런트 한 사람 딱 그거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몇 명 하고 있다고요? 랩런트 랩런트 6명 보냈어요. 그럼 많이 하고 있죠?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면 다 살릴 수 있다. 한 명이면 돼요. 한 교사면 되고 우리 한 장로님이면 되고 한 교역자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언약 붙잡고 이번 주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돼요. 동그라미 X 그냥 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시스템을 세팅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하면 시스템이에요 아니에요? 시스템이잖아. 그러면 지난주 동안 완전 말씀 놓쳤어. 일주일 동안 말씀 한 번도 안 봤어. 근데 토요일날 말씀 한 번 봤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아니에요? 시스템이지. 그렇죠? 따라합니다. 쉽다. 따라합니다. 쉽다. 쉽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한 이 복음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같이 읽고 마칩니다. 기도. 기도. 기도 여기 있잖아. 기도. 이게 상구상 기도고 이번 주 매일 하세요. 자 기도합니다. 잘 적었어요. 자 기도 시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의 빛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그리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보좌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